육회부터 한번 가볼까요? 한우 어떻게 뭐... 아, 좋습니다. 어, 우리 짱이요, 짱. 육회 짱. 와, 육회 진짜 많다. 와, 그거 한 입 먹고 싶다, 크게. 크게, 크게 한 입, 퍼포먼스 보여줘. 세훈아, 크게 한 입 보여줘. 보여줘, 세훈아. 보여줘. 어, 그만큼, 그만큼. 와, 세훈이 형 그렇게 해? 이만큼? 형, 이 정도면 거의 1인분 아니에요? 이야, 이 정도. 와, 그만큼, 그만큼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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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양념 진짜 맛있네. 음, 당뇨가 있다. 무슨맛이에요? 무슨 마늘맛이 나요? 오, 마늘맛이 세요. 다진 마늘 들어가서. 일반 마늘맛이 아니야. 풍미가 되게 강해요. 세요, 세.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세요? 한 입 찬스 이런 거 없나요? 오! 오케이! 미치겠지? 나 그냥 안 물래. 아니야 봐야 돼. 자니한테요? 자니랑 다음에 복수해줘야 돼. 복수할 거야 진짜. 아니 이게.. 이거랑 먹으면 육회비빔밥이야. 아 그렇지. 아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. 이야 이게 이 육회비빔밥. 육회비빔밥. 어떻게 물어? 이렇게 놓아야 된다고? 쭉 내리면 되네. 쫙 오케이! 떡갈비 떡갈비. 떡갈비 맞아? 그럼 떡갈비 냄새 장난 아닌데? 이거다. 이거다. 떡갈비 맞아? 이거다. 떡갈비 냄새 장난 아닌데. 떡갈비. 떡갈비. 멋진 거 dafür. 맛있어? 와우! 와우! 음. 진짜 잘 먹네. 잘 먹네. 진짜 진짜 잘 먹네. 네. 형 맛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하나하나 씩? 우리가.. 아! 아! 우리가 먹는 느낌이 들긴. 그렇죠? 약간 간접적으로도 체험을 할 수 있게. 사실 여기는 마늘이 들어가서 마늘 향이 생마늘처럼 확 풍기고 이러진 않지만 적당한 육즙과 함께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그 육즙이 쫙 깨지면서 코가 그냥 굶아서 덮일 때쯤 마늘 하나 딱 들어가면 이게 쑥 정리가 돼. 이건 구운 마늘이 같지. 오케이. 진짜 맛있겠다. 야, 떡갈비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. 아, 진짜. 달지도 않고. 응. 아니, 코다리는 왜 코다리 마늘이야? 그래, 코다리 마늘은 나 처음 봤어. 약간 마늘 향이 엄청 날 것 같아. 코다리죠? 네. 코다리 마늘은 코 아니야? 약간 마늘이 코다리죠? 아... 맛있는 코다리에 마늘. 그럼 코다리는 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? 다시 바로 먹으면 병원 차 가야 돼, 병원 차. 아, 그래요? 더 실어가야 돼. 목에 걸리면. 오케이. 무 어때? 익었어? 와... 저거 나 김치 저거 저거, 저거 무김치 저거 한 입 깨물고 싶다. 아니, 먹고 먹고 뒤에 얘가 팍딱하고 그러니깐 끝나. 응. 조합이. 조합이 너무... 너무 사네. 두 분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죠? 아니요. 죽을 것 같아요. 선호, 선호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.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. 네. 오늘 새 멤버분들 오셨고. 하... 너 때문에... 형, 형. 선호야, 넌 복이다, 복덩이다. 이렇게 유례가 없으면 안 되는데.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. 즐거운 날이니까 통 크게 두 분께도 똑같은 메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왜? 어? 왜? 넣어주세요. 진짜? 시간이다. 분명히 시간이야. 시간? 자, 뭘부터 먹었지? 바로. 우와. 어머. 뭐야? L지. 뭐야? 똑같은 메뉴입니다. 이게 뭘 똑같은 메뉴예요? 속이 L일 것 같은데. 마늘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실 수 있도록 마늘 비율을 조금 강화해 드렸습니다. 이게 뭐야, 이거? 형, 나 한꺼번에. 마늘 한 바가지네. 건강해지겠다. 나눠 먹자. 나눠 먹을까요? 감사합니다. 그래도 이게 어디야. 그럼. 형, 우리 이걸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요? 야, 이거 어떻게 나눠 먹냐? 다시 나눠 먹자. 다시. 형 먼저 한입 하세요? 아니야, 이거 다시 뿌려서. 우리 같이 먹어요, 짠합시다. 아, 오늘 또 처음 받고 환영하고. 잘 부탁드립니다. 한 번, 10시간 한 번 해보자. 좋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음, 이 맛이었어. 너가 설명한 맛이었어. 음! 근데 끝났네. 맛있어? 맛있어? 마늘아 같이 먹어. 마늘아 같이 먹어. 응. 음. 와. 와. 이거 육천은 먹을 수 있나? 나 이거 먹어라. 다시 난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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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었는데. 와, 육개가 고기가 많이 없으니까. 엄청 매워. 매워? 아, 매워? 우리는 고기가 많아서 이제 안 매웠던데. 와, 진짜 맛있다. 와, 근데 떡바이가 진짜 맛있다. 그리고 떡바이 마늘도 맛있다. 너 마늘아 나가자 했잖아. 이거 2만원 다른가? 형, 그래, 지금. 양념이 돼 있어요. 아, 마늘박. 마늘박. 이런 거 마늘박. 저희 이제 살아면 될 것 같아요, 이제. 될 것 같아요. 마늘박. 형, 진짜 내일 속 아플 것 같은데요? 우와. 우와. 우와.